리스펙트 경호수입니다. 오늘은 위링 공부 3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처음에 원투 훅을 주시고 크로스 카운터인데 밑으로 빠져나가면서 스트레이트를 피해주고 오버핸드로 걸어주시면 돼요. 원투 훅 주고 걸려서 원투 훅 주고 원투 훅 주면서 위로를 하죠. 밑 위로 여기 가슴에 잡아주시면 됩니다. 원투 훅 주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원투 주시고 슬립 위빙 슬립 위빙 훅 2까지 원투 주고 슬립 위빙 훅 2 왼손 오른손 깜빡 삼방은 원투 훅에 오른쪽 피해주고 위빙 2 훅까지 원투 훅 피하고 피하고 빠바밤 슬립하고 위빙을 피하실 때는 살짝 앉아서 쪽으로 앉아주시고 어깨를 내밀어주시면 됩니다. 스트레이트를 피해주시고 위빙은 U자로 어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. 자 스트레이트 피하시는 거예요. 스트레이트 1번은 원투 훅 풀고 이렇게 원투 훅 풀고 바닐라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마지막 원투 훅 풀고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. 밑을 맞춰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원투 슬립 위빙 스위립 위빙 훅 풀고 끝까지 원투 슬립 위빙 훅 풀고 상반은 원투 훅 풀고 하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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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동작을만 보실 수 없어요 원투 후게 훅 훅 이렇게 아 아 으 이 그 돌려 빠져나가면서 이거 밑을 가슴에 가슴에 해 어 이렇게 해봐요 우 아 안겨 안그러봤는데? 잘 안그러봤는데? 안그러봤는데? 내가 피앉으면서 이렇게 스테이크 스테이크 1번 2번은 2번은 왼쪽 슬립 슬립 리빙 이제 시작 슬립 리빙 슬립 슬립 리빙 3번은 오른쪽 오른쪽까지 슬립 리빙 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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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빙 오케이 오케이 네 갑니다 이 계획까지 내매 처음인게 알았어요 가요 아 네 아 네